자 이제 진짜 오늘의 주제인 박근혜 바디카운트라고 하는 걸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박근혜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심각한 발언인데. 박근혜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는데. 이러다가 전국민을 용의자로 만들고. 우리가 이거를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의문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저희끼리 얘기해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 저희가 모신 거잖아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어떤 사건 있을까요? 일단 바디카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근혜 바디카운트라고 하면 박근혜 주변에서 연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오촌 조카 살인사건이라든지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가 최근에 또 돌아가셨죠.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박근혜 씨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저희가 모아서. 이 사람들이 왜 죽고 뒤에는 또 어떤 정황 배우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아요. 신기하게도 진짜 이상하게 박 대통령 주변에 항상 의문의 죽음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름. 이게 뭐야. 굉장히 어색한 점은 뭐죠? 근데 청취자들이 저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자 싸가지 한번 해주세요. 동시에 해볼까요? 소름. 소름. 안 맞아. 이분하고 호흡 못 맞추겠어요. 자 아까 말씀하신 오촌 조카 박용철과 그의 사촌 박용수의 살인사건. 네. 이 미스터리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TV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내용이죠. 오촌이. 오촌이 정확히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의 사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가 고모예요. 네. 두 분의 고모예요. 근데 왜 사촌이 아니라 오촌 조카라고. 아니 고모니까. 학렬이 위협이니까.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 정도로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9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고. 네. 이 오촌 조카였던 박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사촌형이었던 박용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때 뭐 국적은 캐나다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단풍나무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이 됐죠. 캐나다에 어울리네. 경찰은 박용수 씨의 가방에 있는 회칼 등을 보고서 평소 사촌동생의 건방진 태도에 앙심을 품고 칼과 망치로 박용철 씨를 죽인 뒤에 죄책감에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은 거죠. 한 명은 죽인 거고 한 명은 자살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거고.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짱구파 보스 황 씨가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을 한 건데요. 짱구파 이건 좀 너무한 거 같아요. 짱구파. 그것도 라면 먹다 천식으로 죽었대요. 참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 황 씨가 박용철 씨가 살해된 지 약 1년 만인 2012년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죽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 사람이. 제가 설명할까요? 네.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유경재단의 폭력사태에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움을 봤죠. 일종의 팽을 당한 거예요. 박용철 씨가. 그래갖고 어디에 붙었냐면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총재 쪽에 붙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박근영 신동욱 쪽에 적대하는 쪽에서 반대파했다가 폭력사태를 수조했다가 그 적대하는 쪽이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 이해하시는 쪽이고 네네네. 그분 있죠. 박근혜 대통령 쪽. 네. 그렇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팽을 당해갖고 그 법정 증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동욱 씨에 유리하게 하도록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말하자면 신동욱 총재에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는 위협을 느꼈겠죠.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변에 같이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 박용수라는 또 사촌형이에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사람 둘이 이제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강남에서 술을 먹고 왕십리 쪽에서 또 2차 술을 먹으러 노래방에 왔는데 그 노래방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이 이 짱구파 보스인 황실한 사람이었어요. 짱구파가 어쩌다. 아니 근데 짱구파가 원래 좀 큰 팝니다. 이 말이 이제 이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짱구파는 게 있느냐. 왜냐하면 그냥 만들어낸 거냐. 이것도 사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만들려면 좀 멋진 이름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조직에 대해 몰라. 조직은 뭐냐면 짱구형 짱구형 부르니까 수사관들이 아 짱구파 맞네. 짱구파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돼갖고 왜 그런 논란이 되냐면요. 어떤 의심까지 되냐면 그 현장에 그 현장에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는 데에 있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거는 진술뿐이고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황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야 됐냐면 그걸 증명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씨에 의해서 화경철 방금수라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술 먹었어요. 나랑 같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면 만약에 황씨가 없었다고 하면 거기에 노래방이 갔다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황씨가 중요했냐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거를 그것이 알고부터 제작진에서 간파를 하고 황씨라는 사람을 추적해서 증언을 듣기로 했었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또 갑자기 천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소름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준비하세요. 소름. 김정남 사건에서 무슨 약품이 쓰였죠? 마 어쩌고 브로마 그 작용이 뭐냐면 근육을 확 땡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황씨가 무슨 뭐였죠? 천식의 천식의 증상이 어떻죠? 기침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걸 다치게 하는 거예요. 기관지를 이렇게 확 그렇죠. 기침은 왜 하냐면 계속 열리니까 기침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심을 하는 거냐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의심하는 거 아니지만 그 작용제들이 대부분 선식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때 쓰는 약품들입니다. 소름 난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위축시킨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근육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게 소름 끼칠 만한 얘기라는 게 뭐랑 연관되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그렇게 천식으로 위장해서 그런 약품 이용해서 죽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사람이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리액션이 이렇게 없어서 근데 이제 아주 일반화된 약품 여기 독국물이라는 건데 실제로 독국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약품이에요. 당연히 라면 먹다 죽었겠지 이걸 설명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라면 먹다 죽었는데 그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이 사람이 천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천식이 있었다는 거를 어떤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천식이야 너무 흔한 또 질환이라서 갑자기 검사 외전 그 영화 생각나네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영화를 진짜 안 봐 이 사람은 영화 볼 시간 어디서 시사정비서 준비해야지 영화를 진짜 안 봐 아무튼 한가해 검사 외전에 뭐가 나왔어요? 검사 외전도 그 조사받는 사람 한 명이 조사실에서 죽어요. 근데 천식을 앓고 있어가지고 이거 호흡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검사가 와서 그걸 치워버려. 그래가지고는 사실상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밑에 있는 검사한테 지우게 하는 내용인데 네. 황씨 살인사건 살인사건 이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그냥 변사사건 네. 변사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앞에 이야기한 박용철, 박용수 씨가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한 번 해주시죠. 그 사건 자체는 강북경찰서에서 했고 현장에 나간 거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이 나갔고요. 하필 또 제가 또 이랬던 데라서 사실 많이 부담이 되는데 부담이 된다는 뜻은 어떤 거기서 그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장 증거 처리는 제대로 됐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증거 처리와는 다르게 다르게 저 정도 사람이 알 정도면 현장에 오랫동안 20년 넘게 한 사람들은 대충 보면 아 이거는 이상하다는 걸 알거든요.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촌형이 사촌동생을 부자비하게 죽이고 자기는 자살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현장 상황과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어떤 정황적인 것을 빼고라도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구거든요. 거구라는 사람 오늘은 거구가 많이 나오고 완전히 유경재단 사태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를 골골하고 이 정도의 쉽게 우리가 말하는 깍두기 형태 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사촌형이라는 사람인데 좀 외소해요. 많이 외소해요. 그 사람이 칼하고 흉기랑 또 맨손하고 장돌이 망치를 가지고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을 보면은 이건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조사는 했지만 저렇게 했고 핵심적으로는 그 두 사람 다 다 뭔지 말하는 수면제 성분을 먹었어요. 박용철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먹었고 죽였다고 하는 사람도 일정 정도 그러니까 한 알 분량 이상의 걸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죽이려고 하는데 나도 수면제 먹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그럼 그걸 언제 어떻게 먹였는가 때문에 앞에 짱구파 황씨가 나오는 거예요. 소름 짱구파 황씨가 먹였나 아니면 그 상황을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나 라고 돼야 돼요. 시간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짱구파 황씨가 나오는 거고 그럼 현장 상황에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이 거기서 박용철 씨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 상황은 아무리 맞춰봐도 박용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더 결정적인 거는 거기서부터 북한산 위까지 범행시간이 약 1시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를 걸어서 산곡대 거의 중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자살을 해야 되는데 현장 상황 네. 근데 밤에 산길 걸어보셨어요? 무섭죠. 랜턴 없이 걸어보셨어요? 아니요. 길이 없는 길을 그걸 갔다는 거예요. 몸에 상처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지? 라고 하는 거예요. 달빛에 의제해가지고 새벽 1시에 그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가방을 매고 근데 유일한 건 자살해라 올라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유서는 나왔습니까? 유서는 뒤에 나왔는데 유서에 나온 게 그거예요. 내 시신을 절대 부검하지 말고 화장하라고 나와요. 근데 유서를 필적 분석을 안 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서 현장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거 자살 맞네 라고 하면 어쨌든 아까 노래방에 없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하셨는데 이게 뭐 80년대 90년대 얘기가 아니고 2011년 12년이잖아요. 그러면 노래방이 있는 정도의 동네면 온갖 cctv들이나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없어도 실제 그 현장에 누가 들어갔고 하는 건 충분히 경찰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수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술을 100% 신뢰한 거죠.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근데 현장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자살이네 해서 판단을 하고 유서에 대한 필적 조사도 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현장을 보고 그런 자살이네 아니네를 최종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 상황 자체는 약간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판단에 권한인 사람은 경찰서장 형사과장 두 명 그러니까 형사과장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서장이 동의를 하거나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때 강북경찰서장 이란 사람이 의원님도 아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뭐 했던 의심이 나는 게 그런 얘기를 그 뒤에 사람들이 많이 한 게 이렇게 한 거고 판단은 형사과장이나 경찰서장이 하는 거고요 같이 나간 쪽이라고 하면 지방청 과학수사계 쪽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럽니다 여튼 근데 이 사건과 연관돼서 짱구파 이분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도 보면 VIP의 5천간 살인사건의 진실을 다시 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가 사람을 다 죽이는 거네 바드카운트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카운트로 해야겠네 이걸 찾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꽤 괜찮은 증인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도 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 심근경색 이라고 하는 걸로 박지만 회장이 수행비서 주모씨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쭉 연관되는 스토리인 거잖아요 연관되고 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경찰서가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혔는데 관상 동맥경화에 따른 허혈성 심근경색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장의 근육이 일부가 굳어갖고 그 안에 혈관이 죽으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죽다가 허혈성을 해서 심근이 경색되면 팍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근경색과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백남기 농민의 살인 추정할 때도 1차 사인 2차 사인 3차 사인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대 병원에서는 굳이 1차가 아니라 2차로 가서 하려고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죠 이건 2차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망하면 팀장이 멈추는 거죠 누구나 최종 사망은 다 호흡이 가서 죽는 겁니다 중요한 건 1차 목을 졸랐냐 입을 막았냐 뭐 이런 거죠 그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사가 이렇게까지 매번 이상합니까? 그러게요 많이 허술합니다 그거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원론 따로 현실 따로를 가르쳐야 되는데 되게 피곤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외압에 의해서나 아니면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허술한 건가요?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허술해지는 건가요? 간혹 이제 뭐 가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명한 이유 없이 덮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깊이 찾아야 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과 돈이 없고 어하다가 이제 엎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건 어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엎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주요인 주요 이제 이런 박지원 회장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지방청이나 경찰청에서 매우 주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제 지방청으로 이관을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허서 할 수는 없어요 주요하게 잘 관리된 결과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뭐 이렇게 그냥 신경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제가 의심하는 거는 그런 거죠 1차가 필요하다 1차가 그러니까 말하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아주 비만이어서 갑자기 뭘 먹다가 이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해서 됐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라는 걸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되는 건데 제가 항상 그 이런 수사 발표 때 욕을 많이 하는 거는 아 이 새끼들아 1차를 발표해야지 왜 2차를 발표했냐 근데 국민들은 몰라요 예를 들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라는 발표는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발표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의원님 죄송한데 의원님들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법과학을 잘 하시는 거 아니고 시청원 의원 정도는 아실 텐데 너무 바쁘시니까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주요 여당에도 경찰이었던 분들이 많죠 검사의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볼 때 사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황이라든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왜 타살로 볼 수 없는지 왜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정황적인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꼭 그렇게 쓰러져야 되는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황적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이 평소에 활발하게 운동을 하시고 있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완전 사는 것도 개판이 없고 포금하고 그랬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플로우 차트로 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그냥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면 근데 문제는 그걸 수사를 하게 되면 많은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유경재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 유경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알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것을 언론과 접촉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거나 하면 죽는 거죠 이 주모 씨가 전날 누구를 만났습니다 사실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이 멋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 언론에다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박용철 씨 박용수 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 플로우 차트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분이 누굴 만났고 거기서 뭘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요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은 거죠 한 명은 죽인 거고 한 명은 자살한 거다 이렇게 발표한 거고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짱구파 보스 황 씨가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을 한 건데요 짱구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짱구파 그것도 라면 먹다 천식으로 죽었대요 참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 황 씨가 박용철 씨가 살해된 지 약 1년 만인 2012년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군데요? 이 사람이 제가 설명할까요? 박용철이라는 사람이 유경재단의 폭력사태에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움을 봤죠 일종의 팽을 당한 거예요 박용철 씨가 그래갖고 어디에 붙었냐면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총재 쪽에 붙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박근영 신동욱 쪽에 적대하는 쪽에서 반대파 했다가 폭력사태를 수조했다가 그 적대하는 쪽이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 이해하시는 쪽이고 박근혜 대통령 쪽 네 그렇죠 그러니까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팽을 당해갖고 그 법정 증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동욱 씨 유리하게 하도록 예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말하자면 신동욱 총재 자 이제 진짜 오늘의 주제인 박근혜 바디카운트라고 하는 걸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박근혜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어우 그 심각한 발언인데 박근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죽고 있는데 그러다가 전국민을 용의자로 만들고 우리가 이거를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의문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저희끼리 얘기해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 저희가 모신 거잖아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얘기해야 될 게 어떤 사건 있을까요? 일단 바디카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근혜 바디카운트다라고 하면 박근혜 주변에서 연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촌 조카 살인사건이라든지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가 최근에 또 돌아가셨죠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박근혜 씨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저희가 모아서 이 사람들이 왜 죽고 뒤에는 또 어떤 정황 배우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아요 신기하게도 진짜 이상하게 박 대통령 주변에 항상 의문의 죽음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름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는 위협을 느꼈겠죠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변에 같이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 박용수라는 또 사촌형이에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 사람 둘이 이제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강남에서 술을 먹고 왕십리 쪽에서 또 2차 술을 먹으러 노래방에 왔는데 그 노래방에 같이 동석했던 사람이 이 짱구파 보스인 황실한 사람이에요 짱구파 나오죠 아니 근데 짱구파가 원래 좀 큰 팝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이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짱구파는 게 있느냐 왜냐하면 그냥 만들어낸 거냐 이것도 사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만들려면 좀 멋진 이름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조직에 대해 몰라 조직은 뭐냐면 짱구형 짱구형 부르니까 수사관들이 아 짱구파 맞네 짱구파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돼갖고 왜 그런 논란이 되냐면요 어떤 의심까지 되냐면 그 현장에 그 현장에 아예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술을 먹는 노래방이라는 데에 있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거는 진술뿐이고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황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야 됐냐면 그걸 증명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씨에 의해서 화경철 방경수라는 사람이 노래방에서 술 먹었어요 나는 같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면 만약에 황씨가 없었다고 하면 거기에 노래방이 갔다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황씨가 중요했냐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거를 그것이 알고부터 제작진에서 간파를 하고 황씨라는 사람을 추적해서 증언을 듣기로 했었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또 갑자기 천식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소름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준비하세요 소름 김정남 사건에서 무슨 약품이 쓰였죠 마 어쩌고 브로마 브로마 그 작용이 뭐냐면 근육을 확 땡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황씨가 무슨 뭐였죠 천식의 천식의 증상이 어떻죠 기침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이걸 다치게 하는 거예요 기관지를 이렇게 확 그렇죠 기침은 왜 하냐면 계속 열리니까 기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심을 하는 거냐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의심하는 거 아니지만 그 작용제들이 대부분 천식이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일 때 쓰는 약품들입니다 어색한 근데 청취자들이 저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자 싸가지 한번 해주세요 동시에 해볼까요 소름 안 맞아 이분하고 호흡 못 맞추겠어요 자 아까 말씀하신 오천 조카 박용철과 그의 사촌 박용수의 살인사건 네 이 미스터리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TV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된 오천이면 내용이죠 오천이 오천이 정확히 어떤 거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씨의 사촌들이죠 박근혜 씨가 고모예요 네 두 분의 고모예요 근데 왜 사촌이 아니라 오천 조카라고 아니 고모니까 항렬이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 정도로 무식합니다 네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2011년 9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고 네 이 오천 조카였던 박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사촌 형이었던 박용수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때 뭐 국적은 캐나다인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단풍나무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이 됐죠 캐나다에 어울리네 네 경찰은 박용수 씨의 가방에 있는 회칼 등을 보고서 평소 사촌동생이 건방진 태도에 앙심을 품고 칼과 망치로 박용철 씨를 죽인 뒤에 죄책감에 자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